계속해서 이델리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현대차와 기아, 르노코리아의 6개 차종 만 5천여 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이 결정됐습니다. 국토부에 따르면 현대차, 기아에서 제작, 판매된 유니버스 등 2개 차종 7,400여 대는 소프트웨어 오류로 경고 등이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파악됐습니다. 현대차에서 제작, 판매한 일렉시티 수소전기버스와 엑시언트 수소전기 트럭 174대는 수소감지센서 성능 저하로 수소가스 누출 시 경고 등이 점등되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. 르노코리아차에서 수입, 판매한 마스터 등 2개 차종 7,408대는 긴급제동신호장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 시 비상등 전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항이 확인됐습니다. 정리할 수 있지만 한국에 대한 허용이 확인됐습니다.